안녕하세요 크루즈 러버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야외활동을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뉴욕시디에 사는 분들은 야외로 나가 바베큐를 하기가 쉽지 않지요. 오늘은 시원한 강바람을 쏘이며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바베큐 장소를 소개합니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기에 접근성이 좋은 뉴욕시디 공원입니다. 이스트 리버를 건너가는 킨즈브릿지 옆에 있는 공원으로 이름은 킨즈브릿지 공원입니다.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공원 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 옆으로 있는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에서는 강 건너로 메나타니 빌딩들 모습이 보입니다.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프리덤 타워 등이 보이네요. 언더 위와 아래에 벤치들이 놓여 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다니는 페리와 배들을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네요. 피크닉 장소에는 바베큐 그릴과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그릴과 큰 그릴들이 있으니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테이블을 사용해도 되지만 넓은 잔디에 자리 깔고 앉아도 좋습니다. 공원에는 여러 개의 야구장과 배구 코트, 또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있네요. 화장실은 어린이 놀이터 옆에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시디에 사는 분들이 야외에서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퀸즈브릿지 공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알려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